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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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품으로 나오기 전에 부속인 액세서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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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예전부터 했는데 작년에 다섯 개만 이걸 처음으로 다음대로 그전에 있는 다섯 이거는 안에 붙어있는거죠? 이건 무슨 기능이에요? 이건 조관하는거죠? 소금을 붙여서 경화를 해주는 무게거든요 우리나라게 아닌거 같다 네? 우리나라게 아닌가봐 아 맞아요 중국거에요 그치? 우리나라게 아닌거 같애 네 아웃도디오에요? 아웃도디드에요? 네 아웃도를 했지만 틈틈이 못 먹어요 특수한건가보다 그렇죠 네 지금 아웃도를 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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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보여드려야 돼 간편하게 다섯으로 바람이 없지 이건 좀 좋은거네 네 좋은거야 나도 산거일 때 여러개 있거든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그 박람회 때는 안왔죠 영상전 때 사진영상전 따로 있는데 저희가 다 봤어요 나오셨어? 아 어우 정비 괜찮네 이거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다 judgments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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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